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축도공원 쪽에 공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정축도공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조금 돌려봤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 지금 길이 요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가 3,4대가 굉장히 심했던 자리거든요. 자 안쪽편에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깔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앞으로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